현직 물리치료사 6년차인데 이렇게 묶기만 하면 된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린 목과 어깨를 열어주고 척추 마디마디를 늘려주며 흔들어진 골반까지 균형있게 잡아주니까 스트레칭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직 물리치료사로서 직접 써보고 너무 좋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온 클럽 스트레칭 마사지입니다 이게 3단 접이식이라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게 참 위험한데 디자인도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묶기만 하면 되는데 각 체형 부위에 맞게 설계는 프로그램이 무려 7가지나 있어서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목부터 척추까지의 경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적절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목 허브는 공정된 목 앞쪽과 옆쪽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해주고 정상복선으로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목과 어깨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더라고요 등허리 프로그램도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말린 어깨를 살짝 열어주고 굽은 척추 마디마디를 쭉 스트레칭해줘서 혼자 풀기 힘든 허리 운동도를 풀어줍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직분, 학생 등 현대인들에게 등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되어있는 부위를 자주 스트레칭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뒤틀어진 골반까지 균형있게 잡아주니까 그 외에도 목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 환자분들 중에 스트레칭이 어려우신 분들 이클럽 스트레칭 마사지기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Gave us from the A6 2 6